바람골 최고의 뱀잡이 오른손에 녹슨 집게와 왼손에 비닐 포대를 뜬 박로인이 윗 눈뜩에서 걸어온다. 잠깐 해가 비치다 말고 하늘은 흐리다. 보입니까 어르신? 두 놈 놓쳤어. 어디서요? 저 아래 밭덕에서. 다시 가보세요. 다리를 건너 키 크게 자란 박로인의 옵수수박 모퉁이를 돌아 개울로 내려가는 길 옆 문뚝을 박로인이 앞서고 내가 뒤따랐다. 여기서 놓친 건 큰 놈이야. 폴이 우거져 잘 보이지 않는데요. 내려가서 자네 지팡이로 불을 쳐봐. 네. 박로인이 허리를 굽혀서 뭔가 열심히 찾고 있는 지점을 길쪽으로 걸어나와 개울을 건너는 곳으로 몇 발자국 걸어서 논뚝 위에 박로인과 거의 같은 지점에 서서 나는 다목적 지팡이로 자포를 좌로 누이듯 툭툭 쳤다. 화내. 박로인의 몸은 반사적으로 움직였고 나는 그쪽을 쳐다보았다. 수풀 사이로 뭔가 미끄러지듯 움직이는 것 같았다. 논뚝에서 허리를 굽히고 유심히 보던 박로인은 번개 같은 솜씨로 몸을 날려 장화로 살짝 누르듯 밟고 집게로 발 주변을 헤집는다. 또 놓쳤어. 내가 다시 지팡이로 수풀을 치료할 때 박로인이 억양이 약간 올라가고 빠른 어투로 말한다. 붙들었어. 잠시 후 삼각형 대가리에 붉은색이 돌고 배가 통통한 것이 박로인의 집게에 매달려 몇 번 꿈틀대더니 이내 쭉 늘어진다. 오른손에 쭉 늘어진 불독사를 집게로 들고 왼손에 들고 있던 비닐 포대를 눈뚝에 내려놓고 발로 밟더니 박로인은 아주 익숙한 솜씨로 뱀을 비닐 포대에 넣고 주둥이를 꾸깃꾸깃 접어든다. 크군요. 불독사치곤 큰 놈이야. 저쪽에서도 놓쳤는데. 거기도 가보세요. 다른 놈을 놓쳤다는 곳에서도 박로인은 반사적으로 놈을 찾아내서 좀 전에 민첩한 행동으로 뱀을 잡았다. 두 번째 잡을 때 박로인은 장화로 뱀을 받고 집게로 몸 중간 부분을 1차적으로 집었다가 비닐 포대에 옮길 때는 안전을 위해 뱀을 땅바닥에 내리고 대가리를 정확히 집어서 포대에 넣는다. 하여간 어르신 눈에 보인 놈은 꼼짝 못하는군요. 회색빛이 도는 것과 붉은빛이 강한 불독사 두 마리를 잡고서 박로인의 옛집 모퉁이를 한 바퀴 돌며 닥정 있는 곳으로 갈 때 박로인의 아내와 큰아들의 모습이 보였다. 이리 와서 필요하면 찍어. 박로인이 붉은 고무통에 올린 돌멩이를 내려 뚜껑을 열고 나는 항아리 속을 들여다보았다. 저놈은 특이한데요? 그것도 독사야. 땅그렁이에요. 우리 집 양반 말은 잘 들어야 해요. 다친 후부터. 늘매기보다 화려하군요. 참견 잘하는 박로인의 아내가 옆에 와서 기어들고 박로인의 큰아들도 뱀이 우글거리는 항아리를 들여다본다. 이놈이 제일 사나워. 다양한 색을 가진 불독사 중에 가장 크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몸을 박로인이 집게로 집어 항아리에서 어느 정도 들어올렸다. 그대로 두세요. 겁이 많긴 여전하군. 까치독사는 없네요. 올해는 그게 안 보여. 심하게 다친 후 이따금 사물이나 알고 있는 것의 이름을 제대로 말하지 못하면서도 박로인이 뱀을 만났을 때의 행동은 거의 본능적이고 그 짧은 순간을 지켜보고 있으면 입이 절로 벌어진다. 바람걸 최고 솜씨의 박로인으로 뱀으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책임지지만 어느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다. 2005년 7월 10일 바람걸에서 바람걸에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